자 오늘 나눌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 아세스먼트 요거 한번 개념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영어로 된 거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영어로 된 비디오 확인하시면 되고 초이 2017 이라는 게 아마 자주 나올 거에요 여기서 근데 이게 제가 2017년도에 강의노트에요 강의노트 인데 계속 쓰고 있으니까 2021년 까지 그래서 쭉 2017부터 쭉 계속되어 가고 있는 강의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아니 강의노트를 업데이트를 안하고 계속 쓰시는 거는 아니고요 업데이트 조금씩 합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이테이션이 2017년부터 계속 있다가 보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고 오피셜하게는 2021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날 텐데 이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스페셜 타픽 그거 먼저 확인하는 시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가져보시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어세스먼트 테스팅 앤 메즈먼트 그거에 대한 전공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세스먼트 나 테스팅이나 메즈먼트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아니죠 근데 중요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요즘 특히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왜 어세스먼트가 이렇게 중요하지 커리큘럼도 있고 뭐 인스트럭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교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어세스먼트가 계속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을까 보시면 데이터를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뭐 뭐 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뭐 디지털 데이터가 됐든 아날로그 데이터가 됐든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으로 가는 그 트렌드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아퍼레이셔널라이즈 하는 어세스먼트의 중요성도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는 저희가 어세스먼트를 전공하신 분은 겟한 거예요 사실은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요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트렌드에 잘 맞춘 어세스먼트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일단 뭐 이걸 좀 제대로 해보겠다 혹은 전공을 해보겠다 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도 이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뭐 지능도 이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뭐 학습 분석도 이 ATM 어세스먼트 테스팅 매주먼트가 중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 니즈와 디멘드가 계속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세스먼트가 어세스먼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훌륭한 어세스먼트 있죠 진짜 문항 잘 만들었다 시험 잘 만들었다 뭐 이번에 와 이거 진짜 좋은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아트 같은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나면 우리가 야 진짜 좋은 그림이네 뭐 이렇게 보듯이 어떤 대가가 뭐 어떤 사람이 문항을 잘 만들면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인 거예요 문항을 잘 만드는 것 자체가 문항 제작자의 어떤 그 특성에 너무 좌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케바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케바케가 그 사람에 따라서 잘 만드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고 못 만드시는 분은 못 만드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reliable하고 valid한 문항을 만들려고 하지만 계속 지속되는 크리티시즘이 이게 rt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과정이 좋은 문항을 만들고 좋은 시험을 만드는 게 좀 사이언티픽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니즈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있고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시험이라는 게 수천 년 전에 시험의 역사 테스트 역사 보면 중국에서 관료들을 뽑을 때 시험 보는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한 게 아마 Standardized and Assessmented 초기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도 뭐 그랬지만 물론 그때는 구술 시험으로 봤겠죠 구술 시험으로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술 시험으로 인터뷰 시험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이런 페이퍼 펜슬 테스트를 본 거예요 종이라는 게 우리가 지식 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답을 얻기가 종이에 지필로 하는 게 수천 년간 우리가 해왔던 일이었잖아요 지식을 표현하고 지식을 뭐 인코라이징 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모든 어세스먼트가 사실은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도 아니고 그냥 어세스먼트 온 더 인터넷이라는 AOI라는 이 환경 속에서 문항도 만들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피드백도 주고 리포트도 확인하고 대부분 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상에서 모든 어세스먼트가 일어나니까 전통적으로 어세스먼트를 종이에 뭘 찍어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만들게 되어 있는 이 관행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종이 시험하고 다르지 않나? 그렇지 않죠 종이 시험은 우리가 글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이 바뀔 필요는 없는 거고 사운드라든가 멀타 미디어 이런 거 고려 안 한 시험이었다고 이때까지 시험 제작의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인터넷에서 시험을 보는 AOI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를 그런 거를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이라는 게 옛날에도 피드백을 주긴 줬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험들이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결국에는 전문용어로 날의 비를 세우는 시험으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뭐 교과서에는 있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형성을 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 주 목적 자체가 학습을 프로모링 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시험이 그런 이야기는 해요 아 이게 뭐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단도 보고 하는데 그게 잘 이렇게 러닝에 대한 그런 거를 센터 러닝이라든가 러너 센터가 되어 있지 않는 아직도 그러니까 시험이 누구 거냐 하면 데이터도 다 의사결정자 권 거예요 러너의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드는 사람도 그 어떤 우리가 너 입학할 수 있어? 없어? 그 검사하기 위해서 이름도 검사잖아요 검사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판사 검사할 때 그 검사 말고 인스펙션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테스트 메저먼트를 항상 바라보고 그게 이제 primary purpose가 그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용어를 뭐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가 아니라 정말 그 원래 측정은 꼭 검사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거니까 의사결정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인포메이션을 러너에게 줄 수도 있는 건데 C에게 그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디시즌 메이커 뭐 뭐 선생님들이 너 패스야 페일이야 뭐 그레이드가 A야 B야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시험이 치우쳐져 있던 것을 좀 러닝으로 좀 바꾸 원래 취지였던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냐 원래 우리가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야 학습을 위해서 그렇잖아 그러면 학습에 도움이 돼야지 시험이 너무 서머티브에 치우치면 학습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자각들을 사이코메트리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는 뭐 우리길 갈란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요가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고 실제 사이코메트리 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원을 시킬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시큐리티라든가 혹은 공정성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시험에 시험을 옥죄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뭐 예를 들면 수능 같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수능이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시험보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하고 보안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도한 시큐리티 컨섬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줄이고 시큐리티 컨섬을 좀 줄이고 이노베이티브한 솔루션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험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항상 시험 보안만 중요하네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밸런싱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너무 심하다 지금은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뭐 자성을 하기 떠나서 어세스먼트를 엄청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 떠밀려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변화를 하고 그 트렌드를 좀 가주는 게 나중에 정말 우리 계기고 있다가 아니면 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거 배울 때는 학생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는 수업에 들으실 때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수업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카파 트레이닝은 그런 어떤 이런 그 문제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말은 좋아요 다 말은 좋은데 뭐 어떤 시행이 되거나 비즈니스가 되거나 우리가 프랙티컬 하려면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가 동시에 또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reliability, validity of assessment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세스먼트가 상당히 프랙티컬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충분히 efficient 하고 effective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세상이 바뀌어 나가지 그냥 이론적으로 무조건 뭐 validity만 좋으면 됩니다 reliability만 뭐 뭐 크롬박 알파만 뭐 점구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뭐 리소스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런 이노베이션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프랙티컬 한 그런 누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얼마나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improve를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사이코멘트리션들이 좀 해줘야 돼요 validity index, reliability index, p-value 좋고 r-square 좋으면 cfi, nfi 이런 숫자만 높으면 세상이 바뀌냐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efficiency와 effectiveness도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좀 assessment 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우리가 지금 가는 데는 어딘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change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인데 뭐 공국 처음에 보면 이제 70년대까지는 paper pencil 테스트가 이제 정착이 standardized 테스트가 정착이 돼서 어 70년대 이후로 personal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야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가 상당히 이론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알고리즘도 대부분 다 나왔고 컴퓨터라이즈드 어댑티브 테스트 알고리즘도 1990년도에 사실은 그 셀을 다운 데까지 그 다음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했을 정도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1990년도에 야 문항을 개발하지 말고 컴퓨터를 가지고 문항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시험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90년도에 이렇게 한번 바람이 한번 제대로 한번 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인터넷이 이제 다 하이스피트 인터넷이 대부분 다 깔렸잖아요 2010년도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굳이 이제 아주 인텐시브한 계산도 굳이 뭐 내 컴퓨터를 할 필요 없이 뭐 아마존 AWS 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리고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를 우리가 클라우드 리모트로 액세스 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처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그러면 이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가 되면 이제 뭐 피드백을 준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 상황에서 이런 네트워크 상황에서 다 이뤄지겠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인터넷 자체가 스탠덜다이징이 대부분 끝났어요 2010년도 좀 되면 예 그래서 그 웹 스탠다드라는 게 정착이 되면서 웹 스탠다라는 게 정착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 인터넷으로 시험을 다 딜리버리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하이퍼 커넥티버티 진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머신러닝이 정착이 됐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아고리즘 자체가 다 정착이 돼 있고 머신러닝 전문가도 사실은 필요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세이지메이커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머신러닝 패키지가 클라우드 상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시켜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마주처럼 이렇게 런을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프로그래밍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이제 빌딩 블록처럼 이렇게 짜짓기만 하면 실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부터 애널라이즈 돼가지고 처리되고 매니지되는 것까지 다 클라우드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뭘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클라우드 컴퓨터 상에서 대부분 머신러닝이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스탠드라이징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한 머신러닝이 뭐 계속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 다 스탠드라이즈 돼서 그거 그냥 갖다 쓰는 형태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때 일어나고 있는 테스팅 투 러닝이 이제 러닝 애널리틱 자체가 클라우드 아세스먼트로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이뤄질 수 있겠네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 테크닉 자체가 러닝 애널리틱을 위한 식으로 이제 전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세스먼트를 모든 서비스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네 어딘가가 어세스먼트를 전용으로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내가 러닝 서비스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어세스먼트 플랫폼을 빌려다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러닝 속에 어세스먼트가 있지만 모든 러닝들이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나쁜 예지만 문제은행을 모든 사람 모든 서비스들이 문제은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문제은행에서 문제는 불러다 쓰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어세스먼트라는 게 문제은행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문학은행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용도가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어세스먼트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자체를 필요할 때 갖다 불러 쓰고 그리고 도로 데이터만 가공을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미래는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그거를 제가 그럼 그거 어디야 그게 그걸 뭐라고 부를까 이제 뭐 그렇게 한 거를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계속 하는데 30년 단위 20년 단위 10년 단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레볼루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테크놀로지컬 디지털 테크놀로지 레볼루션 뭐 혁명적으로 바뀐다라는 요거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인더스트리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천 년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해왔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가 만든 말을 도 아니고 다 하시고 계신데 어세스먼트에도 이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관점을 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에 AIG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의 이야기에요 테크놀로지의 이야기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푹 때릴 때 AIG 같은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관점을 조명을 해서 보면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데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어세스먼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시발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여러 4차 혁명 예를 들어서 디지털 혁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대부분 기업들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전기차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가 주식시장 요즘 보시면 알겠죠 테슬라 주가 뭐 이런 거 보시면 LG화학 주가 한번 보세요 SK화학 2차전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반도체라든가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결국은 다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이렇게 빌려와다가 우리도 써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밍 아세스먼트인데 원래 아날로그 트랜스포밍 아날로그 아세스먼트였다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 딜리버리 하는 게 다 아날로그 세상에 있었던 그 아세스먼트를 디지털 세상의 아세스먼트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쭉 이야기할게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왜 어디로 가는 거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건 아까 했었던 그림인데 아날로그 아세스먼트를 디지털 아세스먼트로 바꾸는 그 작업을 저희가 그걸로 나가고 있는 그 저희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디지털 아세스먼트가 도대체 뭐냐 뭐 거기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캐릭터 리스틱을 조금 뽑아 봤어요 디지털 아세스먼트라고 이야기 하려면 아무래도 인터넷 상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는 아세스먼트여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아세스먼트가 그 디지즈메이커라든가 그 아세스먼트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학습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 개인의 수준으로 옛날에는 그 상위 단계였잖아요 팔러시메이커라든가 모니터링 앤 이베류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아세스먼트를 한 거지 학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 나의 내 결정 내리기 쉽고 내가 얘를 떨어뜨려야 되냐 합격시켜야 되냐 하기 위해서 내가 아세스먼트를 만들었잖아요 점수 주려고 만들었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진짜 어세시가 원하는 시험으로 아세스먼트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주는 게 디지털 아세스먼트에 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 리스틱 중에 하나가 리얼타임 애널리틱스입니다 이게 뭐 좋은 즉각적인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그레이딩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에 인터넷 상황에서 모듈라이즈다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험 주고 나면 걷어라, 매겨라, 뭐 성적표 만들어라 이러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게 굳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스턴테니어스 피드백을 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리얼타임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아날리시스를 테크놀로지로 하는 이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학습이 중요하게 되면 러너 센터니까 러닝 센터가 되겠죠 학습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자에 이제 뭐 기분 좋으라고 시험 치는 거 아닌지 학습이 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가 결국에는 리얼타임 애널리틱스가 아닌 상황이면 실시간으로 안 되면 실시간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러너와 러닝 센터들을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 학습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단순히 분석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애널리틱스라고 애널리틱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널리틱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애널리틱스의 가장 핵심은요 리얼타임입니다 실시간 분석 되게끔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보고 뭐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가장 컨트러버셜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뭐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래서 에이아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knowledge based 그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저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intelligent 그러니까 기계가 실시간으로 뭔가 일을 하는데 analysis을 해주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고급하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레이딩 할 수 있잖아요 오토 그레이딩 할 수 있고 오토 제너레이딩 할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그 피드백이 더욱 더 정교하게 되고 더욱 더 정말 고급스럽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구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하나는 knowledge based 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intelligent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합쳐서 그냥 그렇다고 intelligence 요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intelligent 도 좀 집어넣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knowledge based 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전문가의 지식을 체계화 시켜서 그 체계화 된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assessment를 고급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캐릭터시틱이라고 보고 제가 define을 하는 digital assessment 이건 제가 한 거니까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케이 뭐 거기 가봅시다 갑시다 뭐 digital assessment 트렌드니까 네 끼가 나도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assessment를 digital assessment로 가자 그러면서 갑자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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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호 외친다고 가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것인가 잘 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산골짜기에 처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formative assessment adaptive assessment learning analytics 게임 베이스 어세스먼트다 뭐 진단 어세스먼트다 프로세스 어세스먼트 여기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중간 좀을 대충 보면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좀 발전시키자 결국 그 얘기의 어떤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나만 가자 뭐 이쪽이 가자가 아니라 디지털 어세스먼트라는 우리가 아까 캐릭터를 정한 거 가려면 마일스톤을 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뭐를 하고 그 위에 뭐를 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스텝을 나눠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가는 거지 그냥 막 한 덩어리로 가기에는 이게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찍고 어디 찍고 어디 찍고 가자라고 이제 제가 만든 게 카파 패스웨이라고 해서 카파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 패스웨이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길로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저희 카파 팀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정해 놓은 거니까 꼭 뭐 이 길대로 안 가셔도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이템 모델을 엘리먼트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토매틱 아이레인 제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문항 자체를 문항 모델로 빌딩 블록으로 컴퓨터라이저 아이레인 모델로 먼저 바꾸는 게 첫 번째 단계여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마일스톤을 셋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이템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아이템 모델이 컴퓨터라이저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서머티브가 아니라 포머티브를 할 수 있는 뭐 테스크 모델이라든가 컴퓨터라이저 디지털 테스크 모델 형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Cognitive psychology라든가 러닝 사이언스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 모델을 만들 때 러닝 사이언스라든가 학습 분석을 고려하면서 아이템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두 번째 시켜야 됩니다 근데 서머티브를 버릴 순 없고 서머티브도 하면서 포머티브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아이템 모델을 진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여기서 갑자기 뭐 학습 학습 위주의 어세스먼트 합시다 그러는데 아이템 모델을 안 만들면 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항이 너무 비싸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너무 그 인에피션트 하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에피션시를 증가시켜 준 상태에서 테스팅해서 러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 할 때도 테스팅해서 러닝으로 넘어가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요 자꾸 무슨 러닝 웹사이트 무슨 책 뭐 교과서 뭐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뭘 만들려고 하면요 자꾸 시험 뭐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개 일개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세스먼트 플랫폼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세스먼트를 서비스로 바라보 어세스먼트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의 모듈로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어세스먼트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만들려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닝 애널리틱이라든가 빅데이터 기반이라든가 머신러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서비스를 위해서 아이템 모델 만들고 내 서비스를 위해서 무슨 어댑티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어세스먼트의 특성상 우리가 러닝을 이야기할 때 내 시험에서만 100점 맞은 거지 예를 들어서 그 100점이 다른 데 가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하려면 플랫폼 형태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은 공유하잖아요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은 전체가 공유가 될 때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식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어세스먼트도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셰어가 되고 커밋먼트가 되어야 되는 상태로 서비스도 만들어주고 그 서비스는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는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비스는 뜬금없는 프로젝트가 돼요 그냥 어떤 일개 회사에서 자기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게 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넘어가면서 약간 국가 단위나 퍼블릭 섹터의 프로젝트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조금 뭐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황당하다 이게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패스웨이는 이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타당하다라는 이 스코어가 타당하다라고 하고 이 어세스먼트가 타당하려면요 남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밸리드한 어세스먼트고 이게 밸리드한 지식은요 남들하고 공유된 상태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서로서로 커밋먼트를 해줘야지 밸리드한 거지 나 혼자서 잘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knowledge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눴고 그래서 이제 모델링 컴포넌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컴퓨터라이저 이게 제가 모델러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모형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라이저 ARM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AIG가 이제 가장 하는 게 아이템 모델을 컴퓨터로 이제 디지털 상태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서머티브 아이템이 아니라 약간 태스크 형태로 과제 과제 그리고 인지적인 과 인지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 있어서 예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보자 과제물의 형태로 어떤 그 디지털 타스크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 모델링의 역할인 거고 궁극적으로는요 저희가 디지털 knowledge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 지식이라는 거 전체를 모델링을 디지털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델링 컴포넌트가 한꺼번에 있어 줘야지 이게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컴퓨터라이저 ARM 모델링 할 때는요 사이코메트릭 knowledge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아이템 모델이 사이코메트리션들이 만든 거라서 그래서 사이코메트리션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테스크 모델로 넘어가면 이제 내용을 모르고는 못 만들어요 테스크 모델을 하려면 그 러닝 사이언스 엑스퍼트가 있었는데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서브젝 메러 엑스퍼트랑 같이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때부터 사이코메트리션의 역할보다는 컨텐츠 엑스퍼트의 역할이 더 커요 내용 전문가가 아니면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knowledge로 오면요 뭐 여기 좀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엔지니어가 안 들어오면요 이게 구현이 안 돼요 또 상당히 디지털 knowledge 쪽으로 넘어오면요 이걸 디지털 라이징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컴퓨터 프로젝트가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 프로젝트 어렵냐면 우리가 그냥 머신러닝은 이 두 사람만 있어도 해요 사실은 서브젝 도메인 엑스퍼트가 없어도 뭐 모델 좀 할 줄 아는 사람하고 프로그램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는 프로젝트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브젝 메러 엑스퍼트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전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아무리 저희가 카파 AIG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상당히 전산 프로젝트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할 수도 없어요 사이코메트리션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또 아니잖아요 근데 내용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되는 정통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치고 나가기가 아무나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하고 제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야 이거 정말 힘들다 이 프로젝트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의 다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요 쩌끄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멤버 구성을 하실 때 항상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제너러티브한 모델이라는 용어를 이제 앞에서 썼어요 아이템 모델이 제너러티브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성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평균을 구하는 모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프루엔셜 스태티식을 할 수도 있고 프레딕티브 모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하수들이 하는 모형이 있어요 근데 진짜 고수들이 하는 모형은요 생성 모형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드는 모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론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데이터까지는 만들어 봤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데이터까지는 생성을 해 봤지만 우리는 모형을 문항을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품을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러닝도 알아야 되고 전산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라서 Generative Psychometric 모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Generative Psychometric 모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문항을 문항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항을 생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모형을 또 만들어서 또 다른 엘리먼트를 바꿔 가지고 문항을 만들고 또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문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러는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Building Block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이템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이템 모델을 많이 만들고 나서 아이템 인스턴스는 아이템들은 문항들은 그냥 모형 속에서 Generate 시키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럼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짜 가지고 뭘 변수를 바꿔 가지고 문항을 생성시키나 보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문항 모형은 누가 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면 우리가 문항을 직접 만들었던 그 드라마를 똑같이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항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 사람이 잘 만들 때도 있고 못 만들 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문항 모형을 사람한테 만들려고 그러면 또 어때요 문항 모형을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 모델러의 서브젝티브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단계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모델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람들이 타스크 모델이라고 하는 아이템 모형의 상위 단계를 만들어서 아이템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또 모형을 만들자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에 이제 미슬레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에서 아이템 모델의 그 상위 단계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거고 이게 수잔 엠브레스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아 이거를 코그니티브 모델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아이템 모델이 어떤 식으로 템플릿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분들은 아이템 모델이라든가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룰도 만들자 그래서 테스크 모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아니 테스크 모델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모델이 나와야 되는 그런 모형들은 또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최상위 단계에 지식 혹은 컨스트럭트라는 걸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원리잖아요 지식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인과라든가 어떤 variable 등 어떻게 연구할 수 수학적인 논리라든가 뭐 그런 것을 최상위 단계에 올린 다음에 그 최상위 단계에 있는 그 지식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서 테스크 모델을 만들자 라는 거고 그리고 맨 위에 단계를 knowledge map 혹은 construct map 이라 그래요 맨 최상위 단계는 원리가 존재 원리 있잖아요 수학적인 원리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원리들이 존재하는 아주 추상적인 맨 위에 단계에 그거를 놓고 그거를 그 중에 어떤 일부분을 가져와서 테스크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템 모델을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들면 체계화 되지 않겠냐 좀 더 과학적이게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evidence centered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체계화가 된다라는 거고 수잔 엠브레스턴 선생님은요 테스크 모델하고 knowledge map 하고 약간 합쳐서 cognitive 모델이라고 그러셨던 거 같아요 이 두 개를 약간 합친 상태를 cognitive 모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템 모델부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문항을 생성시키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지식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뭐 여기로 갔다가 동그라미가 마름모 갔다가 그 다음에 오각형으로 간다 뭐 이 상태만 이 부분만 가지고 와서 컨스트 태스크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마름모 여기저기 뭐 펜타곤에서 스쿼어로 가는 거는 다른 태스크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템 모형은 또 여기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분만 가져와서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문항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변형을 이제 각자 한 조각씩 지식이 큰 덩어리로 있었잖아요 그 지식에 한 엘리먼트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모형에 대한 요소들 있죠 그 요소 여기는 이제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그 엘리먼트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문항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뭐 이거를 a의 값을 바꾸고 b의 값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a에서 a 빼기 c 뭐 예를 들어 b 빼기 c 하면 b와 c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뺀 거에 대한 릴레이션쉽을 또 숫자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문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까지 왔죠 c에서 d로 가는 거 예를 들어 c에서 d로 가는 것에 관련된 릴레이션쉽만 가지고 또 다른 모형을 만들어서 변형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변형의 숫자가 아주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지식에 지식은 추상적인 거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태스크 모델을 만들고 아이템 모델을 만들고 아이템 인스턴스까지 가야지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고를 수 있으면 이 친구가 이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내리는데 감각적인 형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추상적인 지식을 여기는 아주 공유가 되어 있고 추상적인 거를 아주 눈에 보이는 아이템의 형태로 문항의 형태로 이제 떨어뜨려서 학습도 하고 뭐 서머티브도 하고 포모티브도 하자라는 게 이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에 대한 knowledge representation knowledge based then assessment 디자인인데 이게 개념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이슬랩 선생님이 근데 제가 하자는 얘기는 이 자체를 전산화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이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컴퓨터라이징 하자 해보자 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단에 일어나는 게 컴퓨터라이징 모델링이라 하자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좀 뭔가 테스크라고 하면 어떤 과제의 난이로다든가 힘들다든가 어렵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줄 때는 그 cognitive 한 엘리먼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전산을 다 시키면 그거를 digital task 모델링이라고 하자 모델링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생성시키고 데이터도 받아 가지고 결정도 내리고 하다는 게 테스크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까지 다 넣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지식까지도 전산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식의 조각으로 테스크를 만들고 그리고 테스크의 일부분으로 지식의 그 어떤 엘리먼트를 가져서 문항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 문항 모형을 만들고 가지고 진짜로 디지털 상황에서 문항을 한번 생성해서 데이터를 한번 컬렉트하면 그래 가지고 지식까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하는 것 전체를 다 디지털 라이징 디지털 어세스먼트 상황에서 올리는 것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그거를 이제 제가 말 뭐 카파가 하고 있는 디지털 knowledge 모형의 하나의 진행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학습 분석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잘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어떤 그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파 컨텐츠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 이제 이걸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니까 1년 한 학기 수업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니까 첫 번째는 사이코메트리션 위주로 한 그 수업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subject matter expert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를 위한 그 타겟을 놔두고 네 가지 형태로 쪼개 가지고 40시간 정도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세스먼트 할 때는 좋은 레퍼런스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를 디지털 리 트랜스포밍 시킨다는 게 뭔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실 때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